자 이어서 이번에 참가번호 7번입니다. 그렇습니다. 조하문 참가곡 이밤을 다시 한번 80년도 저희 MBC 대학 가요제에 마그마란 트리오로 참가를 해서 은상을 수상했던 떠오르는 샛별 조하문입니다. 마음속에 작은 촛불이 돼요 보고 싶어질 때면 두 눈을 감아버려요 소리질러 불러보고 싶지만 어디에선가 당신 모습이 다가오는 것 같아 이젠 견딜 수 없어요 이 밤을 이 밤을 다시 한번 당신과 보낼 수 있다면 이 모든 이 모든 내 사랑을 당신께 드리고 싶어요 이 모든 내 사랑을 browse 감사합니다.